안녕하세요. 카라멜 마켓 휘핑 가득에 드리즐 두 번이요. 감사합니다. 아, 저 이거 그때 빌려준 책 잘 읽었어요. 괜찮죠? 이 작가 다른 책도 빌려드릴까요? 저야 좋죠.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아침 커피를 때우면 안 좋아요. 아침 좀 거르지 마세요. 휘핑 크림 원즈 카라마키아토랑 이거 같이 먹으면 저 살찌는데. 유나 씨는 살쪄도 예뻐요. 저 말이, 저 눈빛이. 무슨 의미인지 나는 너무도 잘 안다. 저한테 관심 있으시죠? 네. 아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감사합니다. 샌드위치 감사합니다. 저 먼저 갈게요. 예, 예. 나가 죽어라. 나가 죽어. 책 너무 재밌었어요. 괜찮으시면 저랑 뮤지컬 볼래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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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지부 발령난 거 축하드려요. 잘 다녀오세요. 고마워. 잘 지내고. 오빠로 가득했던 나의 지난 날에 작별 인사를 한다. 그리고. 뮤지컬 보고 밥은 제가 근사한 데서 살게요. 이제 다시 새로운 페이지를 열려고 한다. 당신이 놓친. 당신에게 전부였던. 당신이 꼭 잡은. 호혜이. 당신과 함께 영원할. 그 누군가와의 순간들. 그 누군가와의 순간들. 당신이 2006 1983 당신은 손을 감상 rot冷 ruim. 당신도stä 것 compile eles 지내. 당신은 hábably 없는 소통으로 보기. 당신은 vais 후 learning 수 있도록 바라던 nosso 보내 입니다. 당신은 사람을 도착합니다.